한 달에는 ğin 한 달에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하하하하하 되게 깊은 날 때 어디로 가? 카메라가 있는 거 보니 저기군 이건 힐링, 힐링, don't stop this 안녕하세요 캠핑 햇빛을 편안해 볼 수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앉으라는 거 같은데 여기 앉아주세요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저기 앉지 말아볼까? 이거 또 약간 의자에 미션이 있는 거야 의자에 미션이 있는 거야 얘들아 잘 안 줘야 돼 즐겨, 왜 이렇게 걱정들이 많아 그냥 즐기자 형 우리 의심들이 너무 많아졌어 쟤 왜 안 왔어 야 너 뭐야? 현 씨 갔다 왔지? 안녕하세요 뭐 해? 그냥 취배인데 그럼 어떻게 시작부터 한번 마셔볼까? 그래 마시자 마시자 시작부터 마셔 뭐 해요 저희? 진짜 쉬우세요? 힐링, 힐링, 힐링 뭐 오늘은 힐링이다를 일단 먼저 해볼까? 자 오늘은 힐링이다 오늘 오전히 쉬는 날인지 아시나요? 네 쉬는 날 쉬는 날, 힐링, 힐링, 캠핑하는 날 정한이 생일 얼마 전 힐링 힐링 힐링, 힐링 와 진짜 이거 앞에 못 박아주세요 실험카메라 없어요? 실험카메라? 걷지 마시면 안 돼요 근데 뭐하고 놀지? 막상 놀라고 하니까 뭐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약간 오프닝 멘트 이런 거 안 하니까 굉장히 약간 뻘쭘하니까 세븐틴의 TTT가 또 외칠까? 그럴까? 시작이니까 한번 한창 해줘 세븐틴의 TTT! 뭐하냐 근데? 뭐 해야 돼? 우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,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네 나는 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나는 또 이렇게 오토캠핑장이라서 계곡 옆에 있고 응 그리고 막 족구장 하는 거 막 이렇게 있고 그런 느낌 나는 여기 흙이 되게 많아 어 나도 흙에다가 난 약간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 아침 6시 일어나 개방 쪽, 소박 쪽 소박 쪽 여기 형 뭐야? 뭐야? 여기 뭔가 미션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흙이 미션 상자 같은 거 그러니까 한번 열어볼까? 뭐 하고 싶은 거 해봐도 된다고 했으니까 침남 아 침남이네 약간 물어보면 우리 속구만 산 줄 알겠어 속구만 나는 항상 속구만 살았어 근데 안쪽 내보면 진짜 심란 같기는 해 그래 보물찾기에도 재밌겠다 나중에 호시야 뭐 하나 숨겨놔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뽑아서 안 없이 숨겨놔 숨겨놔 그다음에 얘들아 내가 여기 진짜로 40만 원을 숨겨놨어 너네가 돌아다니면서 찾아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제 애들이 진짜 좋아해 애들이 가만히 안 있지 나도 가자 도겸아 우리 또 뭘로 가자 그래 어디 갈래? 이쪽으로 가자 오늘은 진짜 그냥 뭐 안 해도 되겠다 근데 뭐 할 것 같아 그치 약간 느낌이 그렇지 어? 고양이 있다 어 고양이 있다 와 너무 귀엽다 아 우와 둘이다 둘이야 둘이야 너는 둘이야? 둘이 너는 둘이야? 오 너는 오 너는 야 너는 둘이야 이리 와 잘 잘 먹어도 잘라네 둘이야 가자 둘이야 가자 가자 둘이야 가자 실패 안 돼 놀자 야 둘이야 놀아줘 우리랑 후탁이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둘이야 둘이야 놀기 싫대 오 야 야 놀게 많네 여기 어 장자리도 아 요즘 운동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살려봐 너 승관이 몽롱하는 거 같은데 여리 애들 어 어 아들 응 갑자 우와 야 이거 쳐야 되는 거 아니냐? 이거 놀러 온 거 아니냐? 그래 그래 좀 쉬자 야 좀 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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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쉬자 쉬자 저기 셀프캠도 있어 난 둘이랑 놀래 고양이 귀여워? 너무 귀여워 와봐 여기 어 어떡해 야 이거 야 만화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주인공이야 헉 애기 고양이네 야 어떡해 안 찍고야 새끼 고양이 너무 귀여워 우와 대박 아이고 물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이제는 배 엄청 동료해 봐봐 너무 엄청 많이 먹었어 너 뭐 그렇게 많이 먹었느냐 야 자세해 봐봐 너무 예쁘다 알았어 알았어 만져줄게 저거 우리 짝짓기 하고 있는 잠재들 잡아볼까? 아 근데 너 그러면 좀 민망하려나 쟤네가? 민망하려나 쟤네가? 응 아 알겠습니다 한 마리 정돈 잡아보고 싶은데 옛 추억을 생각하면 옛 추억을 생각하면 옛 추억을 생각하면 저게 누구 저게 누구야? 벌써 자? 민규 자네 벌써 자? 민규 자네 형 버논이도 자는데? 어? 아 아 아 아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녔다가 한 마리는 잡아야 돼 그래야지 방송이 나오지 이거 왜 이렇게 높이 있는 거야 저기 높이 있는 잠자리 보여? 형 점프해서 한번 해봐 내가? 내가 잡힐 것 같은데 이러나? 장애로피 튀기 윤정한 여기 걸렸어 할 수 있겠어? 우리 거의 바보인데 아 정말 잡고 싶은데 호시야 어? 마지막 방법을 쓰자 오케이 너가 나무를 하는 거야 알겠어 손가락을 하나 들어 그래야지 거기 앉으니까 내가 30분 뒤에 올게 그렇게 하고 있어 오면 소리 질러 나 불러 응 야 얘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어떻게 이래? 야 반대로 야 얘 봐봐 애기야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진짜 너무 좋다 저거다 대박이야 다가와 별인가? 별인가? 형 이거 하자 이것도 있다 어 좋다 그거 하자 우와 대박이다 where 엣지 있게 잡아야 해 오케이 오케이 에디 있게 잡을게 엣지 있게 잡아야 해 쭉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엣지 있게 잡아야 해 엣지 없는데? 미안 잠시만 잠시만 야 아프겠다 형 괜찮아? 형 뭐 어 소리가 제대로 났거든 너무 둔탁했는데? 재미 뽑았어 재미 재미 뽑았어 재미 다행이다 수영이 뽑아주네 형이 살렸다 형이 살렸다 TTT TTT 썸네일 TTT 썸네일 정확히 맞은데? 썸네 여러분 다들 재미있으신가요? 아 네 재미있어요 아 생각보다 재미있는데요? 야 이거 뭐라고 재미있냐 야 이거 재미있다 야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재미있어 어릴 때였으면 우리가 그때는 또 순발력이 더 빠르지 그러니까 그때였으면 진짜 새 없이도 잡았는데 그치 날아다니는 거 나 진짜 손을 이렇게 탁 잡는다니까 나도 이렇게 탁 날개를 탁 그냥 잠자리 찾고 있어봐 그럼 나는 잠자리 찾고 있을게 어 야 나도 걔네 보고 있었어 아니 아니 야 이거 진짜 야 야 저 없어 잡아 야 야 야 근데 짝짓기 하고 있어 미안해 짝짓기 하고 있대 짝짓기 하면 살짝 놔 줄까? 놔 줘 놔 주자 아 놔 주자 알네? 적 studios 안 돼, 나 졌어. 잡았어? 어, 잡았다! 잡았어, 잡았어. 아, 내가 돌려잡기. 잡았다, 잡았다. 형, 형, 형. 돌려잡기. 형이 뒤돌치기 하면서 뒤돌치기. 뒤돌 했나 봐. 어, 안녕. 살았지, 살았지. 오케이. 야, 이제 나갈 수 있어, 이제 나갈 수 있어. 야, 이제 방송 나간다. 야, 이 씨, 우리가 이거 잡으려고, 이거. 야, 진짜 한 개 없어. 야, 여기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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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호시야, 너 하지 마. 호시야. 호시야, 저기. 아니, 우리 진짜 무슨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. 여기 동료비지엠 좀 깔아주세요. 야, 이거 진짜 재밌어. 진짜 활발히 논다. 조금만 더 시원했으면 나도 같이 놀 텐데. 너무 더워? 너무 더워. 나랑 보드게임 할래, 형? 이거 한번 읽어보자. 게임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이지 않냐?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. 간단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게임 없나? 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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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. 오, 노. 아, 하, 하, 하. 이거 언제 켠지? 이거 핀도 다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귀여워, 애들. 어떻게 저렇게 놀지? 신났어, 신났어. 진짜 진짜 잘 맞나 봐. 그치. 우지랑 버논이 저거 하고 있는 것도 웃겨. 힘든데도 계속 하잖아. 응. 우와, 살렸어, 살렸어! 얍!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저기. 준이 너무 좋아하는데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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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겼다! 어어! 고집해, 빨리! 다 풀었지? 오늘 진짜 제일 인상적인 건 잠자리다. 오늘 너의 그건 잠자리구나, 포인트는. 방금 또 잠자리한테도 느꼈지. 세상은 다 두 얼굴에 믿을농 없다 믿을농 없다 잡았어 어 근데 뭐야 야 빨리 풀어줘 오 난다 연기였네 저 자식 연기를 잘해 내가 봤을 게는 좀 잡혀보네요 잡혀보니까 애가 죽은 척도 한 거지 잠자리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깐 가을이 오긴 오는구나 그치 묵지 묵지 오케이 야 배구 러버 브라더스 아니었어 우리? 야 여기 외국인 친다 어 그러네 네트워크 러브 네트워크 러브의 DA 독서 중 팀 명 정해주세요 저기 네트워크 러브 여기에 사진 찍고 싶어 저기 동서 중인 명호 형이랑 명호 형 여기 팀 네트워크 러브 형 빼고 있어 응원해줘 파이팅 오케이 좋아 너의 텐션 사랑해 응 오케이 누구 있구나 어 어 미안해 어 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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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으로만 3점 아 이거 잠시만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빠지겠다 이쪽으로 어 뭐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야 할 거 같아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오셨어요 아 네트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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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트워크를 사는다 네트워크 러브 네트워크를 사는다 네트워크를 사는다 네트워크 러브 멘뚜기랑 방앗개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잠자리 약간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잠자리도 잡을까? 혹시 있으면 벌써 잡았어? 나비 잡았어 나비? 들어갔어? 들어갔어? 응 어디? 어 됐다 가자 내가 일단 나비 잡았고요 나비 며찌다 며찌? 며찌인가? 며찌 며찌 어? 어? 감독님 어디있어요? 여기있다 여기있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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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나 곤충복 옷 짜리 오 나비다 안녕 속들었어 맞다 맞다 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 됐어! 됐어! 이. 이. 아. 바보들 같아요. 야 이럴거면 우리 골충 왜 잡냐. 오오!! 잡았다! 아 잡았다. 야. 아 근데 멜뚜기 뛰어나온 것 같아. 그러면은 무서우니까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단체만 살짝만 열어봐. 아야야야야야야야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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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어떡해! 뚜껑 들어왔어! 어 씨! 뚜껑뚜껑! 이렇게 하고! 어 들어왔어 뚜껑! 아 너무 웃겨 아버지 5대2에요 응 메인업 서브 갈게요 우승! 나이스! 아 좋아! 어려운 불로 주란 말이야 버논! 나이스! 버논! 나이스! 나이스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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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잡았어 네트워크 클럽 네트워크 클럽 네트워크 클럽 지금 새로운 기술 두 개를 묶어요 대사 다운할 뿐 우와! 우와! 우와 형 짱이다 천재다 정답 세일러?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니 저 녀석은? 야 너무 품 서브다 지금 어디서 골라오더라도 서브 날 날 수 없었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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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너무 강력하다 이제 정신 또 부어지네 역시 사명호 덕소왕 사명호 덕소왕 사대요 가자 안 됐어 으악! 다음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오케이! 다음으로 가자 하하하 오늘의 선택 후회 없게 순간을 널 믿어봐 출발 뭐야? 캐럿 캐럿 야 어! 잠깐만 캐럿 캐럿 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게 잠깐 지금 우리 둘 밖에 없나 보지 이걸 뭔가를 얻어내야 캐럿 지금 뭐 갑자기 지금 우물찾기가 시작되는 것인가? 하하하 저희들 캐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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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메뚜기도 샀고 아직 잠자리를 놓쳐가지고 잠자리한테 약간 속았잖아 잡았어 잡았어 마지막 잠자리까지 죽은 척한다 또 또 죽은 척해? 이제 할 수 아! 깜짝 놀랐잖아 자 일로 됐지 됐다 오 오 오 오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이걸로 잡아봅시다 그래야지 넣을 때가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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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으로 그렇게 넣을 수 있어 너? 메뚜기 튀어나와 다 잡았다 오케이 곤충 채집 끝 빨리 형 끝 가자 아 뿌듯하다 다 형이 잡은 거 알아 아 그래? 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 오늘 우리가 잡고 싶은 거 다 잡았어 이 형들 짱이야 메뚜기도 잡고 나비도 잡아 이거 아 재미났다 아 정헌이 형 진짜 고생했어 그래 고생했어 옷이 민경이 잘 잤어? 어? 잘 잤어? 어 근데 진짜 꿀잠 자더라 너무 좋아 응 밥 먹으러 갈 때 풀어주자 야 메뚜기 너무 무서웠어 잡는데 와 움직여 관찰해 저렇게 생긴 게 메뚜기야 야 나비한테 시비 걸리고 하는 거 같은데? 메뚜기가 지금 나비한테 지금 약간 지금 메뚜기는 나가 오오 메뚜가 왜왜왜왜 메뚜기 점프했어 어 메뚜기 점프했어 위에 있어? 뚜껑 열어줄까? 아냐아냐 도겸아? 왜 왜 뭐가 또 진짜 안돼 메뚜기가 뭐 한다고 메뚜기 진짜 싫어 야호 먹자 와 대박 와 대박 1. 2. 2. 3. 4. 6. 6. 6. 7. 7. 8. 뭐야? 뭐야? 이거 왜? 마카롱! 마카롱 너무 귀여운데? 이거 진짜 힐링인데 어떻게 해? 영상이야? 대놓고 가운데 읽기였는데? 뭐야? 뭐야? 아 그런 거 알았어! 몰라 몰라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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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자! 무시해 무시해! 무슨 일이에요? 신경 쓰지 말아봐! 신경 쓰지 말아봐! 왜 우리 이렇게 살아? 왜 졌다 뺏어요? 오늘의 진짜 콘셉트는 패키 캠핑데이 입니다! 오늘의 진짜 콘셉트는 패키 캠핑데이 입니다! 패키 캠핑 이럴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다 했으면서 역시 뭐가 있었어 마카롱 너무 맛있어서 기분이 좋다 야 진짜 맛있겠네 마카롱 미쳤어 우리 아까 에너지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야? 깜짝았죠? 돼지밥 우연히 마 우리 진짜 이제 뺏긴 거니까 양심껏 그만 먹자 여러분 저희가 뭐뭐 구매할 수 있는지 상점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게임을 진행할까요? 네 좋아요 좋아요 가자 야 일단 밥을 좀 찾아볼까? 괜찮아 원인 감이 좋아하니까 역시 이름을 살짝 잘못 찍은 거 같은데 어? 다음엔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세븐틴 아아아아아아아아 오늘은 기리라 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또 만나요? 감사합니다.